わ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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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京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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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語学童の 五京王先生 京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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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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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 있어요?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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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나옵니다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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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다 웃기다 됐습니다 웃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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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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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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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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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표가 이렇게 됐어요 최고 만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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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족하다 일어나고 힘들어 한국 도라인 한국으로 chin 조금이나마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봤는지 미션을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방법은요? 아까 마지막 시간에 대해오던 감정 표현 있잖아요. 기쁘다, 슬프다 이런 문제를 팀당 5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제한시간은 3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기쁘다. 아, 나무리라고! 아, 나무리라고! 하나, 둘, 셋, 정답!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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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까지 다이언다! 하나, 둘, 셋, 셋! 이따가 다이언다! 우선의 힘이 나지 않다! 아, 나무는 하나, 셋! 아, 나무는 하나, 셋, 셋! 선군이! 요! 아, 나무는 하나, 셋! რ Voice, 나는 하나, 셋! 아, 나무는 하나, 셋! 아, 나무는 하나, 셋! 내 Kai이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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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모르겠어 아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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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감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